양주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옥정, 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 등 그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3년 양주시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서울 7호선 연장선 조기개통과 GTXC 조기착공 등 광역교통망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양주테크노밸리 등 지역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경기 서북북권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당시 시민과 함께 도약하겠다고 약속한 강수연 양주시장. 양주시의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서울 7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도봉산 옥정구간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옥정포천구간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양주구간인 109에 대해 공사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양주시는 서울 7호선의 빠른 개통과 GTXC 조기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옥정포천구간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우리시 구간에 대해서 지금 LH 부담금을 LH에다가 조속 납부를 해서 중공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XC노선도 건설사업도 지금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일단 지금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반 조성에도 집중합니다.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나아가 경기 서북북권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의료시설 부족입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옥정, 회천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과 함께 짚어본 2023년 양주시 주요사업 계획은 오는 2월 23일 헬로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